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주에 이화영이 대북손금사건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재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정치권에 큰 관심거리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기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분위기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재명이 어떤 방식으로 기소가 될지 또 이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맡겨질지가 이재명의 운명을 크게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기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기소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재명 쪽에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검찰 수사팀의 기류를 살펴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실 이미 지난번 구속 영장을 쳤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 구속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화영의 재판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당시 유창훈 판사가 어떤 근거로 대북선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화영의 재판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 측에서 이재명에게 구속 영장을 칠 경우에는 영장심사라는 재판부 측에서는 이재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유창훈 판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시킴으로써 우리 정치판이 개판이 되어버리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이미 다 목격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을 시킨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검찰 측에서 이재명에 대해 구속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잡는다면 이재명은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구속 영장을 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해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도 보셨다시피 민주당 내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가 않은 편이고 사실 기회가 있으면 이재명을 담궈버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또다시 가결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수사 상황이라든가 수사하는 태도를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명을 심판을 하는데 걸림돌이 검찰이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새 분위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원석 총장이 용산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삐딱선을 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은 0이고 4는 4라는 것 이것만큼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편 이재명의 사건이 기소가 된다면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병합이 되거나 아니면 따로 심리를 하게 된다라든가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것인데 당연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병합을 바라겠죠. 그래야지 재판이 최대한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겪고 있는 다른 사법 리스크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상황이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이라든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이런 사법 리스크들 때문에 함께 묶어가지고 재판은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대북선금 사건은 개발비리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 쪽에 가깝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든가 이쪽 재판부 사건들하고 엮어서 병합을 하기에는 좀 결이 안 맞다라는 측에 나오고 있고 위중교사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북선금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도 별도의 재판부가 따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화영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 쪽으로도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은 나락을 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화영의 재판에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을 유죄로 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 재판장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화영에게 유죄를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상당수 유죄를 때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에게 성남시장 자리를 넘겨받은 운수미에게 2022년 1월 달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운수미에게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질책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정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신진우 부장판사의 해당 판결문에서 은수미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사실상 이재명을 향한 판결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만배에게도 주명을 선고한 전례가 있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외풍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엄단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재명의 사건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된다면 이재명 정치인생의 최대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 역시도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사법적인 위기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정치적 혼란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참으로 씁쓸해지는 대목이며 이번에 이와영의 대북선군 판결을 보니 지난번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간시켰던 유창훈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큰 해악을 끼쳤는지 유창훈 판사는 지금의 난장판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